하찔어, 다리 떠나 빠져나올 방법은 없지 Baby we back in the black, 눈 마주친 순간 Pretty steady, I'll be your new addiction 절대적인 너일 테니, no competition 모든 순간을 싫게 너들 향해 Oh you got me, got me, low go Baby never ever let go I can't wait, baby come and play I'll be, I'll be your new addiction 드디어 러브 잇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러브 잇티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러브 잇티 우리 이번 힙합을 시즌 6 때 카페, 1인 카페예요, 여러분 진짜요? 너무 재밌겠다 우리 매일 회차마다 그래서 시간을 조심조심해서 회의하는 거 날 거거든요? 지금은 쟤 잘하는 거죠 일단 간판부터 이름으로 나 후보 있어 러브 잇, 러브 티 괜찮다 티 잇이야? 잇, 잇, 티 이거 좋다, 이거 좋은 거 같아 괜찮다 간판 이걸로 땅땅땅 오케이 그렇게 쉽게 긴장해버린다 자, 다른 후보 없어? 후보 없어요? 없어 없어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이벤트도 몇 개 생각해보자고 싸인 포카 싸인 포카 드린다거나 괜찮다 같이 그 자리에서 찍고 주는 건 너무 정신이 없겠구나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오늘은 이 정도로 큰 틸만 정해놓고 다음에 또 모입시다 힙합 러브 잇티 러브 잇티 번창하세요 러브 잇티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정했지? 러브 잇티 정했지 러브 잇티 그럼 이제 오늘 메뉴장 알까? 크래비티 해서 뭔가를 뭐 속상적인 거 맞나요? 막 이런 거 속상적인 거 그냥 콕포비티 해가지고 여기는 뭐 좀 속포 이런 거 어때 괜찮지 않아? 크런티 레몬 비스킷티 레몬 바꾸면 괜찮겠다 크런치 레전드 레전드 비스킷티 크런치 레전드 나와서 하는 말인데 로투스 있잖아요 그걸로 쉐이크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맛있겠다 아니 이미 있지 않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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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쉐이크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오! 맛있겠는데? 그치? 야 역시 요리자 표절일걸 그거? 우리 지구 소전 될 뻔했을까? 지구 지구 젤리 갈라가지고 지구 지구 라떼 구구절절하지 말고 어쨌든 티는 뭐 BT 시리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냥 이거 오늘 이름만 정하고 다음 그니까 이름 정해놨으니까 이름 정해놓고 다음에 재료를 정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한부장 한부장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다음 BT파크 찍기 전까지 이걸 만들고 싶은 거 생각해 오고 비에서 아니 그거를 다음에 얘기하라고 아니 그거를 다음에 얘기하라고 이거까지만 일해 진짜 이거까지만 들어보자 비비빅 어때? 비비빅을 넣는 거 아니면 설렘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근데 아까 거기까지만 말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치? 일단 깔끔하게 디저트 디저트 몇 개 정하자 아니면 크레이지 티를 만드는 거 같아 크래비티 해가지고 티 얘기 그만해 너 진짜로 토스트 아 토스트는 좀 아닌 거 같고 떡볶이는 떡볶이 아니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우리는 그럼 근데 분식집 된다고 아니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그래야지 그 안에서 뭐가 나오지 쿠키 만들밖에 그냥 토스트기에 토스트 햄새 근데 토스트는 좀 아닌 거 같아 토스트 햄는데 좀 아니었어 아니면 그거 어때 그냥 식빵 사가지고 저기에 뭐라고 그 마늘빵 어 내가 마늘빵 맛있어? 저거 진짜 좋은데? 딸기잼 해가지고 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어? 나보고 있었는데 미안해 나보고 있는 줄 몰랐어 유희가 하나 만들 줄 아네 뭐라고 뭐라고 뭐 정모 아이디어 좋대 아 좀 미안해 토스트 얘기에 자꾸 아깝다 아니 좀 더 할 때 들어봐 내 얘기할 땐 안 듣고 왜 난 들으래 안 그러냐? 얘 다 내보내주세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다 내보내주세요 나 안 해 나 안 해 얘기해줘 오케이 토스트 얘기할 거잖아 큰 틀이 많이 정해졌어 안 정해진 거야 그래도 진전이 많았어 잠깐 퇴근 찬성? 찬성 찬성 오케이 쿠키 찬성 쿠키 찬성? 버니 스톱 자 카페 얘기해볼까요? 내가 티 아이디어를 생각해 온 게 있는데 티가 아니어도 약간 파르페 같은 거 하면 없다고 아 그 파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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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딸기 라떼 어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딸기 라떼 이런 게 스페셜로 가야지 딸기 라떼 이런 게 스페셜로 가야지 딸기 라떼 어때요? 딸기 라떼 어때요? 아 근데 내가 좀 알아봤거든 퍼플 어쩌고 중에 꽃 추출 그런 게 있거든 그 꽃으로 차를 우려면 색깔이 되게 신비롭게 나와 거기다가 약간 레몬 시럽을 넣으면 색깔이 변하고 라는 꽃 차가 있어 그거 되게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침출도 엄청 잘 돼 우와 신기하다 그걸 까먹었어 선생님 오늘 진짜 좋은 아이디인 것 같아 안찬티 안찬티 티 티 그럼 그게 퍼포비티고 퍼포비티고 성인 있게 청량비티야 식빵 이용해서 토스트 관련 같은 거 쓰면 좋겠다 했잖아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더 중요하라고 했잖아 그 식빵 같은 거에 잼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딸기잼을 바른 걸 팔 수도 있고 땅콩잼을 바른 걸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종류를 여러 개로 하는 거 같아 식빵으로 가자 땅땅땅 나 이 정도만 가자고 오케이 화이팅! 우리 러비티가 만족할 만한 카페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고요 러브이티 화이팅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러브이티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다 Let's go 여러분 커피 내리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커피 내리는 방법 아세요? 원진이가 알잖아 원진이 알지 원진이 형 바리스타 학과잖아 원진아 기대 주세요 실력은 학과가 아니야? 오늘 원진이를 위한 날이지 바리스타 느낌 날려고 또 안경까지 쓴 거 같아 그러니까 또 오늘 챙겨왔어 우린 안경이야? 우린 안경이에요 우린 안경이에요 왜 무슨 머리 색깔은 무슨 음료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커피 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유명하신 센세 센세 바리스타 스님께서 저희를 가이체로 직접 오셨대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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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코스부터가 너무 나 바리스타야 느낌이 너무 많이 써보셔서 되게 너무 멋있습니다 원래 커피 잘 내리려면 운동도 같이 해야 하나요? 몸이 건강하면 좋으니까 몸이 건강해야 커피도 건강하다 커피도 건강하다 지금 오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원진 씨가 커피를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오늘 좀 했었고 나머지 분들 중에 커피를 좀 만들어 봤다 커피를 만들어 봤다고 해야 하나요? 샵에서 제가 커피 기계로 알아서 타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 커피 머신을 그냥 눌러가지고 커피 머신을 그냥 눌러가지고 나도 그냥 한 번 넣고 미스 커피 용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엄마와 커피를 직접 내려드신단 말이에요 드림 머신이 그래서 그 두 전자로 이렇게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나름 미안해서 유경험자 그럼요 저는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아니었나요? 저는 아니었나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밥 먹고 나서 나가면서 200원짜리 믹스커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다 그 정도 경험은 다 가지고 온 거니까 그치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커피를 내리는 실습을 어떻게 보면 해볼 건데 네 실습만 이렇게 막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맛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커피 다 마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랑 했으니까 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1번 타자 네 그럼 한번 해볼까? 네 고고고고고 새우까요? 으? 왜 안 빠질까요? 힘을 줘야지. 아 근데 그렇게 깎아내면 안 돼.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정량이기 때문에... 아 안성민 안성민! 정량인데 그걸... 원두 아깝다. 야 원두 아껴 써라. 아니 버림만두! 아잇 정말! 학습 능력이 없구만! 야 원두를 몇 개 쓰는 거야! 저 원두는 제작진들이 맛있게 먹는다. 쉽지가 않네. 오케이. 난 선생님 처음으로 먹어요. 그냥 먹어요? 맛있어요? 원샷 드리셨어요? 상남자신데?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이에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완벽한데요? 에스프레소. 감사합니다. 맛일 만해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아니니까요. 맛 괜찮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씨는 뭐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멋있는 데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건 핸들 드리 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래 다 아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닦고 네. 누르고 어. 어.. 음.. 음.. 자.. 오오.. 아.. 아.. 센스.. 자..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내리고 내리고 자.. 잘하는데요? 습득력이 빠른 것 같아요. 다 과감해요! 오오오오.. 하트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요. 자, 다음! 자, 반갑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럼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약간의 설명은 필요하죠. 응. 왼손으로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실 촬영 전부터 선생님이 이거 하시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디스토프가 되게 뜨겁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머리도 오늘 예쁘게 하셔가지고 난 뭐 셀프로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부터 알려줄까요? 뭔가 약간 과일 들어가는 거 해보고 싶긴 한데 과일 들어가는 거? 그건 지금 못하네. 아, 그건 지금 못하네. 머신으로 갈까요? 어우. 오케이. 끝까지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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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지? 네. 너무 신기한데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한 번 닫고. 오케이. 보세요. 우와. 진해. 엄청 진해. 맛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걸 해야죠. 이거를 꾸며볼까? 이게 가장 중요한 카페 간판. 저의 이미지를 딱 보여준 거 있잖아요. 금손 네 명이 뭐가 있습니다. 금손 세 명이 뭐가 있습니다. 세 명이 뭐였지? 네 명이지. 형은 왕금손이잖아. 한 번 잘 끊어봅시다. 나는 크래비티 로고를 그리도록 할게. 정모 형은 강모를 그려놓는 걸로 하죠. 오케이. 저는 성민이가 글씨를 써. 성민이가 글씨들을 써. 파란색 조각. 오 좋아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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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줬어. 고마. 그리고 우리 이따가 포카 나눠드릴 거랑 숙전 같은 거 세팅하고 드리고. 문 열어드리고. 윙크 날리고. 메뉴판 드리고. 맞아요. 할 게 많네. 그래도 오늘 제일 바쁠 거야. 직원 잘생김. 잘생김 주의. 직원 잘생김 주의. 직원 잘생김. 지하님. 잘생김. 짠. 짠. 이제 앞에 가서 해야 돼. 짠. 자. 이제 우리는 테이블 세팅을 해볼까 이제. 좋아 좋아. 이거 일단 밖에서 걸러 가. 그래. 성민 걸고 와. 다녀오겠습니다. 막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제 우리 카페 준비 얼마 안 남았다. 부디션 오픈이다. 화이팅 하자 하고 끊을게요. 네. 자 우리 카페 준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화이팅 하자. 준비하고. 좋아. 화이팅!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해보자고요. 잘해보자! 싸우지 말고!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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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et's go! Let's go! 야 나만 긴장되냐? 어 형만 긴장될 것 같은데? 그래. 자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는 어서 오세요 러브이티입니다 이렇게 하죠. 카페 러브이티입니다. 어서 오세요 러브이티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카펫 러브이티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카펫 러브이티! 아아! 러브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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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는데 우리? 와 긴장돼. 긴장돼 긴장돼. 온다! 밑에 있나 봐! 가펫 러브이티 이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스코트 에스코트 1번입니다. 1번이 아니세요. 1번이 아니세요. 왜 이렇게 긴장돼? 안녕하세요. 1번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모님 받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정모씨 상냥하게 받으세요. 혹시 메뉴 보시고 알려주세요. 정모이 더 뚝딱이는 중. 정모 받을 때 이게 좋아. 눈 마주치는 게 좋아. 추천은 없어요? 추천해주세요. 앉아서. 눈 마주치면서. 스페셜 메뉴가 3가지가 있어요.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요? 저희가 만듭니다. 홀리 크래비티. 오 오셨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비티입니다. 두번째 손님들. 햇빛이 드는 창가. 포포 비티요. 포포 비티요. 바꿔도 돼요? 어 바꿔도 돼요. 괜찮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테이블 다 바꿔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카페러비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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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메뉴를 보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갖다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 문 들어왔다. 첫 점은. 첫 점은. 오케이. 파크 비티 두 개. 파크 비티 두 개. 파르페. 딸기 라테. 딸기 라테. 딸기 라테 두 개. 딸기 라테 두 개. 청양 비티 하나. 청양 비티가 파르페. 퍼포비티 하나. 딸기 식빵 하나. 딸기 식빵 하나. 그럼 딸기 라테 하나 만들어요. 딸기 라테 하나. 자 첫 점은입니다 여러분. 첫 점은 퍼포비티가 팀인가? 어 퍼포비티 같아. 맞죠? 미니 티 하나 만들어라. 와 파르페. 와 파르페. 파르페 진짜 힘든데. 땡큐. 완전 우유 먼저 넣는다. 조금 더? 아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실례. 실례. 두 컵. 히핑크 히핑크림은? 잘 느껴지기다. 땡아. 1번 테이블 히핑크림 여부 한번. 1번 테이블 파크 비티. 히핑크림 여부. 아 오케이. 혹시 1번 테이블. 딸기 라떼 시키신 두 분. 히핑크림 추가할 거는. 아니요. 괜찮아요 두 분 다? 괜찮아요. 이거 뭐예요? 아 네. 하나는. 하나는. 아 알겠습니다.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해달라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오. 오. 조금 살짝 저어야 돼. 오케이. 네. 여기요. 두 번째 주문인가 이게? 두 번째 주문. 이게 두 번째 주문. 청량 비티 4개. 청량 비티 4개. 에? 야 러비야 청량 비티 4개. 청량 비티 4개라고요? 어 4개. 청량 비티가 힘기가 많아요. 누텔라 크림 식빵 하나. 러비티. 내가 열심히 만들게요. 청량 비티 뭐야 어떻게. 4개 열심히 만들어야지. 쉽지 않네. 잠만. 4개? 안 돼. 좀 어려운데. 일단 할 수 있는 거 해볼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지금 이거 깍고 주려나니? 아 그러면 다 주문 받고 하자. 제가 카페를 처음 해봐서. 갖고 있는 동안은 여기부터 나눠드리면. 아 그럴까? 1번부터. 1번부터. 기다리는 동안. 깜짝 이벤트. 깜짝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게 특전 포카에요. 랜덤이야 근데. 제가 뽑아줄 거예요. 랜덤이에요 진짜.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봐야겠죠. 정손이에요. 손빠락 펴주실래요? 2번. 2번? 이게 여기. 아 이거 새로 넣은 거다. 뭐요? 이거 이게 새로운 거야. 잠깐만. 청량 비티 2개 추가. 6개? 어 6개. 컵 세팅을 일단. 이거 주문서를 하나씩 붙여놓을게. 헷갈릴 거 같아. 이게 3번 테이블 주문이요. 네. 이거 줄여놔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1번 테이블 어디야? 1번 1번. 1번. 2번. 허브팩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다 근데 들어갔어 주문? 응. 이것도 들어갔어? 아니. 아직 지금 만들고 있어. 허비? 파크 비티 말하는 거지? 어. 이건 더 도와줘야겠다.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청량 비티 너무 많아. 오케이. 아 큰일 날 거 같다. 아닌데? 아 오 아니야. 여기다 딸기 창 한 번 더 담아줘야 돼. 와 이거 내종지원한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뱃배로 두 개. 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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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지. 혜지 여기 있어요. 맞아요 하나. 시리얼. 좋아요. 1번 테이블. 1. 오케이 됐다. 가자. 메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하면 돼? 네. 이게 원래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데. 자 여기 딸기 식빵 나왔습니다. 와, 맵다요. 이거는 아마 셰프 미니 씨의 작품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먹히세요. 어? 나왔구나! 이거 어떡해. 수준 안 받아줬어, 형. 잠시만요! 형이 되냐? 이렇게 했어? 아, 네. 죄송합니다. 와,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귀엽다, 이거. 아, 이거 우선 좀 펼쳐놓을 걸. 그러니까 우선 펼쳐놨어야 돼. 이거 일단 4개 먼저 나가야 돼, 4개 먼저. 마지막으로 천일의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시간 동안 크리비티와 함께해주신 그리고 함께해주실 러브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십니다. 멤버들이, 멤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다 먹었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와서 다 배웠어요. 어색해. 일단 1번은 다 나간 거지? 1번 다 나갔어. 이게 2번이잖아요, 가장 많이. 뭐야, 순서대로 안 했구나. 뭐야, 순서가 원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번. 이게 2번이요? 어, 2번이잖아요. 저희가 첫 손님들이라 좀 느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디요? 2개 여기 여기 여기. 아니, 4개 4개. 4개 여기 여기. 4개 여기에요. 4번. 러비티파르페 많이 시키지 마요. 4번. 몇 개 더 나가야 돼, 청량위티? 3개 더? 지금 만드는 거 포함 3개. 오케이. 이거 하나 나왔고. 누텔라 크림식빵. 나만 또. 누텔라 지금 한 주? 누텔라 하고 있어. 짜잔. 맛있게 드세요. 식빵은 곧 나올 거예요. 저희 캔모아 같은 거. 아, 진짜. 캔모아. 캔모아 느낌 나죠? 캔모아 느낌 나요? 네. 모에 모에 큐 한 번만. 아, 좋아.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모에 모에 큐. 뭐야, 뭐야 방금? 어머. 여기다 같이 해줘야 돼. 너도 해야 된대. 어, 저 여기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변할 거예요 색깔이. 처음인데? 잠깐만요. 변했죠? 빨간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살짝 다홍색? 변했죠? 맛있겠다. 그쵸? 뜨거운 이거 노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컵벌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에 모에 큐. 안녕하세요. 나 이거 실제로 보고 싶었어. 구경하실래요? 네, 볼래요. 근데 우리 이거 카메라에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방송인이신 거 아니에요? 어? 그렇네. 이거 좀 가릴 수도 있겠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나쁘지. 못 먹겠어.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예절 찍을까요? 오늘의 예절. 오늘의 예절.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가지고. 스파이. 스파이. 좀 좀 모아봐 모아봐 모아봐. 여기 모아봐. 예절 복합. 예절 복합. 맛있게 드세요. 확실히 모에 모에 큐이 달려가면 힘들어할 거예요? 해드릴 수 있죠. 저희는 직원이니까 손님이 원하시면 다 해드려야 됩니다. 오이. 오이시 테나. 오이시 구나 레. 오이시 구나 레. 오이시 구나 레. 모에 모에 큐.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형. 큰일 났어. 색깔이 안 변해. 안 되네? 안 변해.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이요? 오이시 구나 레. 오이시 구나 레. 모에 모에 큐. 오이시 구나 레. 모에 모에 큐. 오이시 구나 레. 스파이 나오면 모에 모에 큐 해주실 거죠? 3분 테이블 진성. 같이 만들어주세요.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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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이제 드세요. 식겠다. 퀘스트. 하나 둘 셋 넷. 모에. 오이시 구나 레. 오이시 구나 레. 오이시 구나 레. 모에 모에. 큐. 빨리 드세요. 자 건배짱. 건배짱. 자 가자 들어주세요. 자 제가 건배주. 건배주 외칠게요. 건배주라고 하나? 건배사. 자 제가 건배사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러비티 카페 개업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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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세요. 모두분들 감사하고요. 크래비티 러비티 파이팅. 파이팅. 기타. 맛있게 드세요. 빨리 빨리. 오이시 구나 레. 뭐에 모에 큐. 맛있게 드세요. 혹시 여기도. 네. 오이시 구나 레, 모에 모에 큐. 즐기 gros. 맛있게 드세요. 오이시고 나레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큐 안녕 난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다 찍혀야 한다 우리 이거 이거 왜 해 갈 대신 모에 모에 큐 어때요? 음식은 잘 맞아요? 네 진짜요? 맛있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맛있게 먹었다니까 다행이다 짱짱 오이시고 나레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이시고 나레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큐 고마워하겠다 안녕 오이시고 나레 알바생들 할 일이 끝났어요 오이시고 나레 알바생들 할 일이 끝났어요 하단거 하세요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큐 한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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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할 일이 governed 한바생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러비티였습니다. 카페 러비티였습니다. 저희는 카페 러비티가 아니에요. 카페 러비티죠. 카페 러비티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러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나가면? 고마워요. 나은이 전에 가운데 마이크에 대고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가야 돼요? 저희 안 들리게 얘기해주세요. 감상평 감상평. 카메라에 대고 소감 한 번씩. 진짜 별로였으면 별로였다. 멋있었어요. 알바생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알바생들이 잘생겼고 음식이 친절해요. 최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 둘 셋. 크레비티 화이팅. 디디파크. 다 튀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열심히 일한 흔적이야. 최총은 설거지 다 해야 되나 다시? 해야지. 내가 할게. 설거지 장인이야. 근데 첫 번째 치고 잘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았어. 순서만 잘 생각하면 돼. 다음 거 어떡해. 디디파크. 우빈 씨. 저요? 우빈 씨 여기 계세요? 있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정호 씨. 여기 귀 한 번만 넣어주세요. 얍! 제가 죄송한데 다시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기억을 잃었어요. 오이시고 나레 오이시고 나레 모에 모에 큉. 오이시고 나레 모구모구 큉. 예에되었고. 이